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재 실리콘밸리 헬스케어 에이아스 다락 아카사에서 머신러닝 기술 연구 개발을 이끌고 있는 김병학입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스리란타와 캄보드의 3세기를 거쳐 미국 텍사스에 있는 대학교에서 전자공학 박사 과정을 마쳤습니다. 졸업 후에는 실리콘밸리 마벨 스마트 칸덕터의 핵심 R&B팀에서 4년간 일한 후 음성인식 AS 스타럽 캐피오, 엘텍 유니콘 스타럽이자 실리콘밸리 대학으로 불리는 유다스티의 AI팀을 거쳐 2019년 아파사의 첫 멤버로 합류했습니다. 또한 여러 초기 스타럽들의 테크 어드바이저, 그리고 실리콘밸리의 소중한 한국계 커뮤니티이자 네트워크인 ALK 그룹 이사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처음 베인 세션 10분 동안은 제가 최근에 연구했던 Autonomous Medical Coding, A Step for the Future of Drug Development 제목으로 발표를 할 예정이고, 소회의실 세션에서는 질의응답 포함 30분 동안은 실리콘밸리 머싱러닝 스타럽에서 일하는 팁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수요일에 뵙겠습니다. 수요일에 뵙겠습니다. 수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